아 착한 사람끼리 얘기할 수 있구나 와 버버딱이다 아 뭐야 와 버버드님 안녕하세요 앗 이런 사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 전장에 아이돌이 된 거다 아 아 아 아 버버드님 M&D 사진 찍었는데요 찍었는데 안 봤을 때 여기서까지 비비는 거 뭐야 아니 지금 와이프가 얼마나 블랙기업인걸 아니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아이돌한테 빠질 겁니까 이거 안됩니다 전쟁에 아이돌이 무슨 설명입니까 지금 미문 공연 해주면 어떡하지 않아요 미문 공연 하러 온게 아니라 전쟁을 온 겁니다 저분도 한나이 구성원 가진 아이돌도 한방입니다 조심하십쇼 죄송합니다 이번 전쟁 끝나면 무석파에서 한잔 쏘십니까 죽음 앞에선 평등합니다 노래 뭔 노래